3. 스캔 이상한 콘셉트의 친구네 또 뭘 소리 전혀 합격이야 와 스캔 뿌리는 타이밍이 무슨 밀고 빼는 거라 스캔 뿌리는 거라 이런 게 아주 그냥 점프로 1군이야 1군 드릴게요 통조를 통과했잖아요 대부분 떨어지나요? 아하 전판이 혹시 조절하셨나요? 전판이 혹시 조절하셨나요? 아아 아니요 상처 안 받았는데요 이미 상처 받은 것 같던데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 쓰읍 님 발이 하나 보이시던데 아닌가요? 맞네 맞어 맞네 1,2,2,2 하실 거예요 맞네 으아 호호호호호 첫 소치이신가요? 하하 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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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잡자 저거 으아이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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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 묻어빼드 윗허허헣 흐흫 FD겠지 뭐 니가 뭐여? 와하하 하나하나 아하하하하핳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핳 허헣 아하하하핳 장군 애들이요 여덟 몇 자리이신데요? 이거 으하핳한산이요? 하핳하하하핳 으헣으하핳 으흐허하핳 에헤헤하핳 흐흐흐흐 서른한산에? 으흐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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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흑 저거 6시야 뭐 있을거 같은데 압박 들어가자 여러분 오 잠깐만 잠깐만 오 뭐야 이거 어 어이없네 리볼를 안갈 수가 없잖아 이렇게되면 어 씨 6시 아무것도 없었네 여러분 어휴 쿨 날뻔 했다 야 쿨 날뻔 했다 야 자 암마다 가스 먹자 걸쳐가 좀 잘 돌아다니는데 날 다람쥐 마냥 그죠 게이트 늘려줄게요 누구여기여 흐흐흐흐흐흐 호 잘 돌아다니어 이 치구 오오 오호호호호호 호호호호호 호호호호호 흠這種 아 이거 들어갈까 말까 쥐 릴링 쥐 으 무엇 맵 엑 홏 이 two 이거 어떻게 알고 있는거지? 아이씨 셔틀을 좀 많이 뽑아가지고 길럿을 좀 태워가지고 아 잡았다 저것도 야 옥.. 아 옥차고 여기 있구나 많이 뽑자고 셔틀을 파일럿 지워주면서 르그 멀쳐 잡아주고요 멀티도 가져가야지 샘플러도 뽑아주고 오오오오 아 저금도 먹었어? 나도 여기 먹을게 안되겠다 문질 한번 찔러야겠다 야 아하 얘 뭐지? 앗 앗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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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 이거 깨 자 날려주세요 와 자 그리고 캐럿 좀 박을게요 여기도 가스 먹자 이제 옥저거 좀 뽑고 아 1분여제 될까? 그리고 멀티는 여기까지 다 먹고 이 까지 다 먹고요 가볼까? 단원 좀 빠르게 또 저거? 으악! 으으으으자! 오우우슈 이쪽 구속으로 한번 가보자 자 셔틀 하나 더 뽑고 가보자구 허허씨 아니 알고있어 올리아씨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? 알고있어 오씨 매섭네 자, 스타포트 스타포트 스읍 안나오니? 나와야되지 않겠니? 자, 한번 모아줄게요 다섯 부대다 다섯 부대다 흠흠흠 게이트도 더 늘려주고 여행 오우 해쇼 아, 나라가 별개 없네 여기도 먹고 오야야야 아깝다 야 그래도 멀티를 좀 뭐 많이 먹기는 했어 여러분 여기도 다 먹고 질럿 한번 싹 뽑아주구요 야 젤럿은 뒤에 있어 템플러로 한번 싹 지지면서 들어가야돼 가보자 땡크 어디지 땡크 숫자를 좀 줄였잖아 여러분 그지 이제 이걸 떨구면서 가자 여러분 야 여기다 드라곤 한번 뽑을까 애썼어 통구이두 한번 가죽어 샷틀 빡까 아콘 많이 나오겠는데 나 지금 가스가 많은데 땡크 잡고 서플 깰게요 아콘 좀 뽑아주고 여러분 옥저고드 뽑아줄게요 자 터렛 재그 자 터렛 재그 자 터렛 재그 자 터렛 재그 오 군성 합격 12시 멀티 12시 멀티있나보다 억지 네네 전혀 아콘 자 터렛 재그 자 터렛 재그 왜 이렇게 반응이 빨라 이백 채워서 들이밀기 가능합격 홀략 일단 한개 오든가 합격 채팅이 없어졌어 이거 셰틱이 없어졌어 셰틱이 없어졌어 와아 씨 와아 어택 땅쓰 어택 땅 millions 오 그래도 지질곤 지지자고 그리고 시지어 어택 뚱 역시 last 쥐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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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.. 밑도 끝도 없어 아무튼 2패 2패 모욕감 합격 3패 합격 2패 합격 2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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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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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권 추신부 전용으로 자전시원 하하 하하 어렵다 어려워 여기 지금 누가 있어요? 누가 있어?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곳엔 지지 치고 나가실거죠? 네헤 하하 미니아리 부족합니다 하하 하하 보호제트 채팅하는 데는 버즈고 정찰로 왜 이렇게 빨리 오를거야 셋판다 아 이거 진짜 셋판 다 봐봐? 요즘 만나는 친구들 다 원서치야 세로 올리면 세로로 오고 가로 올리면 가로로 와 일관성이 없어 소라자살 맞아요? 흠 형이 한참형이다 말 한살이야 운전용학도 흠 아이씨 뭐야 아이씨 어어씨 흠 흠 흠 넥서스 때렸어 내가 아 이거 조금 애매하다 여러분 목적으로도 빨리 빨리 가야겠다 아이씨 넥서스는 날아갈 것 같은데? 어어 날아갔어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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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옵 된다잉 야 이거를 땜질 다 할 수 있을까? 여섯 갠데 지금 드라군이 어어 어어 흐흐 흐흐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하이 쩝 쩝 쩝 맞을 때도 그렇게 채팅 좀 해봐 하하 초밤만 채팅하지 말고 가자 옥저버 어허 가자 옥저버 아 6시로 가자 여러분 어 6시로 가는 거 괜찮아 보인다 어 거기 쉬죠? 어 암호가 장난 아니다 여러분 잘 돼있다 암호가 아주 잘 돼있어 아 6시 먹을게요 여러분 어디 보자 셔틀 꽂고 자 9시에 드라 하나 갖다 놓고 이쪽으로 벌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게이트를 조금 늘려줄게요 팩토리가 어 갑자기 또 드랍쉽이야? 어어 어어 뭐야 어어어어 갑자기 또 무슨 드랍쉽이야 어어어 다섯개 잠깐만 여기는 일단은 막자 어 리버를 내가 지금 어 뭐 리버 안 눌렀어? 안 받아 가스 먹구요 게이트 좀 늘려주구요 어 소리가 좀 계속 늘어나는데 페놀을 짓자구 자 리버하다락 질러 2개 태워가지고 질러 발업도 좀 해주고요 방어를 좀 안하는 것 같기는 하지 자 캐논 하나 좀 박아주면서 겸지 한번 넣어주고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빠르지 거의 이거 뭐 점프로 1분급인데 빠지는게 어떻게 이렇게 빠르지 진짜 빠르네 와 진짜 엄청 빠르다 이거 이제 풀고 나오겠지 오 저런 것도 되게 잘 알아 자 질러 찍어주고 리버 2개 셔틀 3개니깐 한타 싸움 뭐 해볼만 해 알업 눌렀고 자 이러고 근데 아홉시 먹은건가 아니다 아홉시 먹은거 아니다 자 그리고 전투를 준비하자 여러분 전투를 준비하자구 우워 와 Murder 시원하게 먹는다 시원하게 먹어잉 시원하게 먹고 오오오오오오!! 쇼어랗게봅 이럴 때 왜 제 택이 없어 흐흐흐흐흐흐흐 어 이걸 기다리고 있었나봐 솔직히 없어 이럴때 아예 말도 왜에 아 드러 가 겟이 미치 시각 끌지 말자 글러브 지지 미 찌지 미 찌지 어 뭐야 어 저걸로 뭐야 되게 너무 그래 마인 대박 치자구 여러분 어... 막았어 되게 잘 먹어 내공 좀 있는 것 같애 볼티도 없는데 되게 잘 먹네 진짜 아홉시 통 부위 한번 갑니다 와 스캔 뿌리는 타이밍이 무슨 아니 무슨 진짜 밀고 빼는 거라 스캔 뿌리는 거라 뭐 이런게 아주 그냥 점프로 1군이야 1군 욕져모 잡는 거랑 이런거 아이씨 저렇게 지체하기 하기도 어려운데 어허허씨 대단한데 감각이 어허씨 늦지 않다 요번에 발음 좀 늦었네 요번에 조금 늦었네 흐흐흐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흰 뭐지? 잊지구 말업되 hee basedella 셔틀 계속 뽑자 통구이 통구이 가자 여러분 통구이도 가자고 여러분 저 아이야 어허 어이 막혔어 잠깐만 이거 아... 계속 뽑을게요 셔틀 캐놈 닫고 여기 뭐야 이거 가자 셔틀을 로보틱스 두개 두개서 계속 뽑자고 들어가 더 가 어? 어? 난 죽어도 돼 어차피 계속 갈거야 난 소모전에도 상관없어 계속 들어가면 되거든 템플러가 왜 이렇게 없지? 어... 스캔 스캔은 진짜 예술적으로 뿌리니 예술적으로 뿌려 스캔은 흠흠흠흠흠 또 갑니다 어? 괜찮아 또 가면 돼 통구이 앞마당으로 갈게 말이 없어졌어 이친구 말이 없어졌어 이친구 어... 또 뽑아 또 가자구요 어... 9시 여러분 9시 간다이 지쯔... 두 방 지쯔습니다 싸악 잘 들어갖고 자... 또 가자구 자... 또 가보자구 계속... 셔틀을 계속 집어넣구요 흠흠흠흠흠 이제 러시 옵니다 여러분 질럿 핫캠 가자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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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고 뽑을게요 쑥쑥쑥 괜찮아 여기도 다 버렸잖아 돈 없잖아 자... 지쩌...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시가 있다 난리 날 수 있는거야 어... 여기로 그러는데? 여기로 그러는데? 어... 어... 야... 메슬링 잡자 어... 셔틀이 왜이렇게 많아 자... 한번 저거 싸먹어버릴게요 여러분 어... 야... 잠깐만 잠깐만 대기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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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없이 우는 자 겁없이 운단 말이야? 겁... 없이? 삐시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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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이 뭐해 한스푼 현정 이게 맞지 그게 맞지 폐업이 맞아 그게 맞는 거 같애 폐업이 맞아 불이 이용이 말을 하네 폐업이 맞아 맞아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